.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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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세이브를 안했어? 야 시프트를 눌러야 세이브가 돼 ESC 눌러서 세이브가 되는 게 아니었어 대박 이걸 왜 몰랐지? 시프트를 눌러야 되잖아? 오 왓 더 퍽이네 왠지 세이브가 안 되더라 갑자기 아까 갔던 곳으로 그대로 가서 여긴 아니었지?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 나 왠지 공략하는 것 같아 지금 왠지 세이브가 되네요 설마 여태까지도 세이브가 됐었던 건가 그럼? 시프트를 안 눌러서 그런 건가 내가? 에이 설마 여기서 세이브 또 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또 세이브가 내가 여태까지 하드코어로 플레이했나봐 뭐지? 시프트 오케이 여기서 또 세이브 막 해야지 세이브 여기서 또 이제 세이브 안 됐어 이런 거야? 뭐야? 아까 처리했는데 왜 이번엔 됐지? 뭐지? 왜 됐지? 일단 됐어 가자 가자 딱 간다 여기가 어디지?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어디죠? 어머나 뭐야 노래 왜 이래 띵동 어머나 어머나 이삭을 줍는 사람들 장... 프랑스와빌레? 18573월2일 그래? 그래? 좋아좋아 난 내려가야지 다시 난 내려갈래 아이작 죽는 사람들이라고? 이삭이삭 이삭이삭이삭 세이브 한다나? 세이브 해야겠지 세이브는 계속해야겠지 여기는? 다이얼을 입력한다 어? 뭐야 맞네 1 8 5 7 3 2 오 빛나는 무언가가 있다 가져간다 바에 열쇠를 찾았어 오 빛나는 무언가가 있다 오 오케이 여긴 어디지? 어? 잠깐 뭐가 깜빡였는데? 방금? 기분 탓인가? 어? 이상해 깜빡였어 어머나 바로 까! 오 오 됐다 휴 오케이 뭐야 깜짝 놀래라 이제 들어가자 로컷실 열쇠를 야 여기가 로컷실이었어? 들어가 토끼 인형이다 배쪽 부분이 부풀어 올라와 있다 어? 자물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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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렇게 가서 일단 2층을 다시 돌아봐야겠다 그냥 뭔가 1층에는 더이상 볼게 없는 것 같아 저 토끼를 열려면은 배를 째 수 있는 칼을 찾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배를 째 수 있는 칼을 찾으러 가볼게요 바가 어디야? 어? 여기 뭔가 수상해 바의 열쇠를 획득 사용했다 어? 여기 뭐 있다 누군가가 맛있던 흔적이 있다 나이프를 찾았고 어? 오케이 어머 어? 갈로 까 오케이 까 까다 오케이 오케이 야 개고수 미소다 진짜 개고수 아님? 땅 배를 째러 가자 배를 째러 갑시다 배를 째러 갑시다 배를 째러 갑시다 배 째러 가 배 째러 가 배를 째러 가봐요 크흠흠 배 째러 배 째러 우리 토끼 배 째러 토끼를 째러 갑시다 나는 야 살인자 나는 살인범 토끼 배는 째러 안녕 토끼야 뒷에 앱 뭔가 있다메? 나이프로 갈라버려 오케이 레드키 레드키 찾았고 여긴 또 길이 있나? 어? 아무것도 없고 어? 또 뭐가 나타나나보다 까 다 맞아줘 맞아줘도 돼 맞아줘도 돼 맞아줘 맞아줘 예 의자하고 다운해요 주인공이 다 찾은거 같은데 찾을건 다 찾은거 같은데 찾을건 다 찾을거 다 찾았다 우리가 지금 템이 뭐뭐 찾았지? 템이 뭐뭐 있는지 모르니까 모르겠어 여기서 뭐 찾은건 없나 우리가? 어? 오 딱히 찾은게 없네 일단 뭐 내려가지 뭐 카드만 찾았지 우리 여기는 어디지? 딱히 이상하게 여기는 우리 그린카드 찾았어요 나 그린카드 못먹은거 같은데 먹었나? 모르겠다 여기는 무슨 맛이지? 어? 도착한다 어? 카드.. 어? 카드 삽입 어? 카드 삽입했는데? 우리 카드 삽입하지 않았나? 더 필요한가? 더 필요한가? 작업대? 어? 칼척귀신이 이미 깼어요 어? 야 시프티크 안 눌려 이제 뭐지? 우리가 여기서는 얻었잖아 잠깐만 아 잠깐만 여기서 아까 길이 하나가 더 있었어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다고 어? 사장실 희갈도 쓴 글씨 읽.. 뭐야 글씨가 있다 읽어볼까요? 칼쿠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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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는 다른 비슷한 것을 감지했다 조사하던 중 팔보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 내가 가진 스쿠나와 비교하면 별것도 아닌 거지만 천년에 한번 있을 법한 기회를 부여받았다 원념 괴이로 가득한 이.. 키크가와시에서 여기서는 천개고의 사명을 수행한다 나의 요벤 스쿠나와 함께 모노베 텐코쿠 뭐지? 과연 정신나간 놈이로군 일단 찾아볼까 어? 서랍안에 뭐있대 어? 그린키 찾았다 아.. HM HM 넥타르? H&M 넥타르? 아니겠지 해부학 대량의 책 오케이 사장실이 있었구만 일단 그럼 카드가 이걸 찾았으니까 남은 카드를 남은 카드를 한번 끼러 가보자 여기가 키드 남은거 오케이 됐다 어? 어? 집에 뭔가 있어 뭔가 생겼다 가자 8번 파일 저장 뭔가 있어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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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 더 가면 흠흠흠 어? 뭐야 어? 뭐야 무서운데? 세이브 오 엘리베이터가 숨어있었어 오 오 오 왔나보다 세이브 세이씨 세이브 세이씨 세이브 10번 이제 타는게 아니겠지? 흠흠흠흠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애 이 앞에 안좋은 예감이 든다 준비되어있다 가자 가자 제발 역시 이럴줄 알았어 항상 몬손 등장하는 법 어딘가로 갈 때 내가 모노배 댕커쿡인가 경찰이다 서까지 동행하도록 할까 경찰?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겐가 시치밀대로 소용없다 전부 알고 있으니까 너의 목적도 니가 소지한 미라에 대한 것도 하하 니가 대단하군 그쪽에서 보내진 녀석이 오다니 흠흠흠 너는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제대로 알기는 하는 게냐 이 세계에 어둠이란 것이 존대한다면 지금 이 장소야말로 어둠의 밑바닥이야 이 몸은 이 나라가 정말 싫단 말이지 지금이라도 부수고 싶어서 몸이 근질없거든 자세한 이야기는 서여서 줘도록 하지 여기서 긴 이야기는 참하두라고 이 상자 안에는 교단의 온존불상이 있다 이것만 있으면 간단한 저주로 사람을 죽이지 손쉽게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료스 료메스쿠나는 이 몸이 만들었지 천개교의 불상으로 삼기 위해 셀 수 없는 만큼의 재물을 바쳐서 말이야 너에게도 보여주지 뭘 말라빠진 미이라가 일어설 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응? 응? 뭐야? 크.. 끄으 크 크 크 크 크 희희희희희희희희히 시간이 됐어 지금이야말로 천개 れ ERB ELLE 에라 어 일본멸져받 할 꽃 뭐지...? iele 뽐뭐야 대취기해야돼? 좀 가까이 가서 또 뭐 해야되지? 쪼? 어마어마 또 발로까? 발로까? 또 발로까? 발로까? 근데 일본인이 만든 게임이거든요 이거? 어, 불에다가 미는 것 같다. 뭔가 진짜 불에다가 미는 느낌이야 이거. 아, 나 죽었어. 아! 나 모르고 날 때렸어. 나 모르고 날 때렸어. 빡쳐서. 빡쳐서. 아, 세이브. 여기서 세이브. 아, 여기 또 읽어야돼. 여기는 근데 세이브가 안됐어. 왜냐면 얘랑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 일단 이야기하는 거는 스킵하겠습니다 여러분들.